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키솔라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 구독자 3천명 돌파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페페랑 저기 플로키 바이낸스 간다고 했는데 바이낸스 갔었고. 이번에 솔로도 제가 1억대 추천했는데 지금 한 60억 70억 됐더라고요. 그래서 잘 됐고. 그 다음에 울프도 지금 한 170% 막 이렇게 많이 올라서 참 다행입니다.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1억 가까이 넘었는데 앞으로 진짜 더 저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코인을 파는 것 보다는 들고 있는게 좋긴 한데 오늘 지금 이번에 덴쿤 업그레이드 를 하면서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따라서 또 코인이 오르락내리락 할 건데 그것 조금 잘 대응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윤키솔라나 봤는데 이 코인 원래 처음에 왔을 때 그때 러그를 러그인가 아닌가 이제 그때 솔라인한테 조금 한창 많았을 때 스테이킹을 해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 이거 좀 더 가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코인이 갑자기 가다가 갓비트 해치펀드랑 연결되는 바람에 고점에서 떨어져 버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많이 코인이 많이 기었고 지금 이 코인이 지금 파켓 한 300억 지금 파켓 이번에 솔라마 에서 한 100억 정도 가까이 갔던 솔라마 이 코인들이랑 솔라나 코인들이랑 지금 팔로임되어 있고 판도라 ERC 라고 이더리움 계열 코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중국 고래에 관심이 있고 지금 고래 트위터에서 한 145명 정도 관심이 있고 아마 이분들이 어 윤키솔라나 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코인 수가 조금 많은데 이번에 한 7% 정도 7.5% 정도 소개를 했고 콜도수가 26,000명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구요 그리고 코인 보시면은 지금 밑에 바닥이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 이번 바닥이라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어 저 위에까지 가게 되면은 어 공이 아 한 개 한 10배 정도 에다가 플러스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 투자 는 지금 바닥이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또 여기서 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유의해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